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우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혹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즉 고혈압이나 당뇨, 또 암, 심혈관질환, 간질환, 관절염 등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제가 백신을 맞아도 되나요?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기저질환 별로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또 주의해야 할 점 몇 가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또 제가 구독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이동환TV 소통 밴드, 건행모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잘 나와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여러 가지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과연 내가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또 괜히 병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혈압, 당뇨와 같은 일반적인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일수록 백신을 피하지 말고 빨리 접종해야 합니다 기저질환자일수록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에 병세도 빨리 악화되고 또 치사율도 높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고혈압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사망 위험률이 1.51배까지 증가하고요 당뇨병은 1.8배, 암환자는 1.6배, 또 만성신장병 환자는 1.4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백신 맞기 전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그 주의사항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드릴 말씀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들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조언일 뿐이고요 각 개인이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고혈압 있으신 분들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셔도 코로나19 접종에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신을 맞고 나서 열이 날 수도 있고 또 몸살기가 날 수도 있는데 그때 맥박이나 혈압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혈압이 계속 높고 조절이 안된다면 약물을 잘 써가지고 혈압을 안정시킨 뒤에 접종하는 것이 좋고요 접종 당일에도 혈압이 너무 높게 나오면 잠시 미루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약으로 조절이 잘 되고 계신 분들은 백신 후에 혈압 상승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고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인데요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에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기계호흡이라고 그러죠 호흡기를 차게 될 확률이 1.9배가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 치료를 받는 당뇨병 환자는요 코로나19 감염 위험률이 25%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당뇨병 환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란 뜻이죠 그래서 반드시 접종을 하셔야 하고요 또 접종 전부터 더 혈당관리를 잘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접종 후에도 역시 평소와 똑같이 혈당관리를 필요한 기계협법, 약물료법 꾸준히 하면서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암환자분들인데요 암환자분들은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중증도와 합병증,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백신 접종 우선순위 그룹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호르몬제 등을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과 또 암치료 추적관찰 중에 있거나 완치자도 코로나19 백신을 만질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 면역 생성 과정에서 일부 환자들에게서 관절통, 발연, 우한 등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접종 이후에 미리 타이레놀 같은 약을 잘 준비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어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지만 자가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이나 또 면역 억제 치료, 또 세포치료를 시행받았거나 또 치료받을 예정인 환자들은 반드시 담당대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요 치료 완료 후에 최소 3개월 이후에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넷째 심혈관질 환자분들은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최근에 이스라엘의 한 연구에 의하면 1차 접종자들 중에서 질병이 없는 환자들의 백신 효과와 심혈관질 환자의 백신 효과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다만 심혈관질 환자의 경우에 항원고제나 항혈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백신을 맞고 나서 그 맞은 자리에 치료라든가 부종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접종 부위를 잘 압박해가지고 혈종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발열이 생긴다면 혈압 맥박이 상승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참지 마시고 바로 타이레놀 같은 약을 드셔서 열을 떨어뜨려주고 맥박 혈압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간염 등 간질환을 가진 분들인데요 B형 간염 C형 간염 간암 등 간질환자의 경우에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서 높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꼭 백신을 맞으셔야 되는데요 다만 간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백신을 접종해도 면역 반응이 낮게 나타납니다 즉 항체 성상이 잘 안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접종한 이후에도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인데요 관절념 환자분들입니다 골관절념이나 류마티스 관절념 환자들 중에는 염증과 통증 완화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소염진통제 엔세이드 계통의 소염진통제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 엔세이드라고 부르는 소염제의 경우에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나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정도를 좀 낮출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백신을 맞아도 면역이 약하게 생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종류의 소염제보다는 다른 진통제를 대체하시거나 또는 잠깐 통증이 많지 않다면 잠깐 중단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는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는 분들은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약물 조절을 하시고 백신을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각 기저질환 별 코로나 백신 접종 시의 주의사항을 알아봤는데요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강조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기저질환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코로나19 잘 예방하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